10년째는 잘하는 음악이 아니거든요 굿이 아니고 약간 참인거죠 매력의 음악인거지 어떤 어쿠스틱도 가지지 못하는 식구금적인 그런 발칙한 느낌 악동같은 느낌이 보통은 없는 어쿠스틱 음악에 저희가 내재가 되어있고 근데 그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대중적인 코드로 풀어지는 이런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음악은 없더라구요 그 틈새, 잠깐 그 틈새 시장을 잘 공약했다 그렇게 해석해주셨으면 약간 없어 보이는 음악도 있어야죠 음악계에 다 잘하고 다 멋있는데 우린 약간 친구 같잖아요 욕심도 부리고 쉽게 살면 안나? 짜인거 같은데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돼 잘생기게 태어나든지 대충 살고 돈도 많이 버는거야 고맙고 싶던 고맙고 싶던 이 dual bin 루